승현교회 6대 목사님으로 당주산 목사님을 임하셨는데 이때부터 6대 목사님을 제가 다 압니다 지나온 목사님 중에 가장 잘 웃는 목사님이 홍기산 목사님이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위임피를 받았을 때 진지해지지 않습니까? 계속 숨 웃고 있습니다 웃음이 가장 아름다운 목사님 우선 행복하자마자 승현교회가 훨씬 더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분명하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교회가 벌써 미국화되었다 미국사람과 한국사람과 차이된 박수와 등등 박수는 얼마나 오늘 기회 칩니까?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신린동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한번 찾아갔더니 당회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승용철 사들이잖아 그래서 당회가 열렸는데 장관비 여러분이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현대 장관찰 사들이잖아 이렇게 합니다 한쪽 장관비 여러분이 아니다 기한차를 사야된다 기한차를 사야된다 처음에 오로 하니깐 할 수 없으니깐 그런데 그렇지않아 끝까지야 현대차를 사야된다 기한차를 사야된다 기한차를 사야된다 목사님께서 예 저는 대올차를 사야된다 이러니까 그냥 인취가 돼서 결정했다라 그 말을 들으셨을 때 야 참 걱정이 된다 속으로 장관비 저렇게 해서 목사님 수용철을 사는데도 의견을 잃지 않으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거죠 걱정스러웠는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서 나는 참 목표가 너무 피어난다 어쩌면 주부가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장롱인들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하면 된다 내 하루식우더라도 하면 귀하겠다 정말 그 목사님은 하고싶기도 해서 그런지 교회도 구금되고 건축도 하고 목회를 잘 하시다 여러분 신용교회 잘 되는 길은 황규상 목사님 뜻대로 소식은 목회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소식은 목회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지지하고 또 기도해야 되고 후원해야 되고 받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십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교회에 서야할 때 황규상실을 동교회의 위 목상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우는 것 여러분이 세우는 것 여러분이 세우는 것 여러분이 투표하고 청구하셨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받으시는 것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모래신 것 이 교회의 머리와 죽고자 하나님이시는 것 하나님의 이승현교회에 항상 목사님을 위임을 하시는 것 여러분이 받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에 대해서 적극 신뢰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것 마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목사님을 말씀하셨지만 목사님에 대한 좋은 소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쉬고 계시다가 인지를 찾다가 중국에 오신 것이 아니죠 미국에서 수천명의 우리의 교회를 목사님을 잘하고 계십니다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날 갑자기 주교회에서 이창현교회에 오는 바람에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이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러울 줄 믿고 아마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날 오면 많은 걸 버려야 되죠 예 미국에서 안정된 목사님과 또 거기서 이루어 놓은 것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형교회에 오실 때 영광받거나 자기들 이익을 따라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희생하고 남은 여생 중형교회에 오신 분이 일하겠다 특히 하나님이 오시니까 가야되겠다 하고 모든 분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리고 목사님 자신이 중형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목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통해 그려오신 분이라면 목회한 동안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뒷받침하고 소식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마땅하게 주형교회의 목회자는 충형교회를 목회하실 분은 당교사무사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언어를 하다가 당교회에서나 재직회에서나 다시 일자될 때 어디 하면 됩니까? 목사님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충형교회가 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이 목사를 모신다 아니면 세스에 대한 게 아니라 노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노회 정치구에서 여러분들이 올린 청원서 항주상 목사를 청구하면서 올린 청원서를 제가 자리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주상 목사가 충형교회를 신호하는 기간 중 주 아래에서 순복하고 모든 일의 편의와 위로를 도구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서명만이 아니라 청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수천 명의 청원 서약서를 청구해서 올렸습니다 순국한다는 말은 순수님이 복종한다는 말이죠 이 서약을 깨뜨리지 말고 지키신 거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서약하고 서명해서 약속한 그 약속에 지키신 거랍니다 아멘 중안에서 순국하고 모든 일의 편의와 위로를 도구하여 협력하고 있고 따라주겠다고 오늘도 서약을 하십니다 노예스로 서약하셨고 서명에서 마련하면서 서약하셨습니다 또 보니까 우산이 오실 때 98%에 가까운 모든 성대 일치되게 항상 우산을 원했습니다 그랬다면 지켜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살아온 때 한 서약을 지켜야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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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멘 아멘 아멘